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하열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2, 3인 가구용으로 좋은 양문형 냉장고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3가지 색상 선택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율 4등급입니다. 4위는 캐리어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양문형 냉장고로 디자인 깔끔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3인 가구용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3위는 TC의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디자인 깔끔한 양문형 냉장고로 글라스도어로 깔끔하고 2년 무상 AS 제공되며 3인 가구용으로 좋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용량 넉넉한 양문형 냉장고로 삼성 제품으로 AS 잘되어 있고 디자인 깔끔하며 4인 가구용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1위는 LG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양문형 냉장고로 LG 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2반 가정용으로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